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또 해외의 신도를 같이 서두에 인사합시다. 옛 습관을 깨고 새 습관을 갖춥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보금적 관계 회복이라는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막 쏟아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냥 남을 헛듣고 남의 나쁜 점을 덜쳐냅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하는 말마다 가시가 돋힌 그런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느냐?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를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비판을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한번 그렇게 답을 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칭찬과 비율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인상도 다릅니다.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나오는 나는이 누구예요? 나는이라는 대상은 비판의 비판. 비판은 모든 걸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비판은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갑니다. 비판은 모든 관계에 치명적인 독을 퍼뜨리고 결과적으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하게 되는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비판의 도구 무섭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백현무익한 비판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봅시다. 비판하지 말자. 예수님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호는요. 성경 전체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 쓰지만 그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게 산상수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다양한 말씀을 이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유로서 어떻게 하면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적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제목입니다. 보금적 관계 회복해라. 보금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면 영혼이 간다. 일시적인 그런 잠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관계 회복이 아니라 보금적 막연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 살리는 보금적 관계 회복을 강조하셨다. 비판은요. 관계를 끊어요. 비판하면 관계 끊어집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잘난 것 같아도 비판하면 어느 날 가면 관계 끊어져요. 그런데 보금은 뭐요. 계속 관계를 회복시켜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남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은요. 주위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너무 친구가 많아. 너무 동력자가 많아. 너무 기도 동력자들이 많아. 너무 전도 동력자들이 많고 목해 동력자들이 많다. 이건 뭐요. 평소 때 보금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보금적 관계는 회복이 자꾸 일어나. 자꾸 부흥이 돼. 확장이 돼. 교회도 말이죠. 보금적 공동체는 기간마다 다 부흥이나 교회 전체 부흥이나 그런데 일법적 교회는요. 서로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교회들을 조용히 조용히 주고 가. 다 부흥이 안 돼. 부흥 부흥. 누구는 뭐 부흥 말 안 합니까? 성교. 어느 교회는 성교 안 합니까? 성교 안 돼요. 말만 성교 교회지. 성교가 안 돼. 어떻게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보금적 관계 회복에서 전도와 성교가 시작된다. 일어나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남 속에서 생명 살리는 보금적 관계 회복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보금적 시각입니다. 1, 2절 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복음의 천국백성의 삶을 가르쳐고 계시는데 특별히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시각이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뭐냐. 당시에 외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던 바르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울려보는 그 종교 지도자들 바르새인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이들. 그런데 자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그렇게 비판하고 정지하는 독선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사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유전, 문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냥 남들 일을 행하지 않으면 서슴없이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완전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있었어요. 율법의 시대가 가고 복음의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도 율법 기준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계속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과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선의깨를 싹 다 바꾸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못해. 성숙해지지 못해. 영국적인 큰 성장이 없어 오히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기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판을 계속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본문에 나오는 비판은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원뜻이 심판입니다. 사실 심판은 누구 권한이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스카스 맥라이트 박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정주하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실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내는 것이다.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이 심판, 사람 이렇다 저렇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그런 비판 심판할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달란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서인들 박사님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일곱 가지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둘째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셋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 넷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다. 다섯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섯째 우리에게 편견이 있고 시야가 흐려될 수 있다. 일곱째 우리는 불안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단지 그 잣대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우리가 살아온 체질이 우리가 살아온 사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래요. 우리나라는 부정적이고 굉장히 비교의식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이 다 그렇게 시기 질투 분노가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속담이에요. 왜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좋잖아. 잘되면 밥 한 거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잘되면 뭔가 직간접적으로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잘되면 사촌이 논을 사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문화가 이렇다니까요. 너가 좀 잘되면 꼴을 못 봐. 영적인 것 좀 욕심내는 거 좋아지. 남이 기도 많이 하면 나도 기도 많이 해야지. 그건 좋아. 남이 전도. 나도 전도 많이 해야지. 남이 헌신이 많이 하면 나도 헌신이 많이 해야지. 그거 얼마나 거룩한 열정이에요. 거룩한 질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좀 뭔가 성공하고 축구받은 시기가 나가 질투가 나가지고 험잡을 거 없나 비판할 거 없나 우리가 그래 태어났고 그래 자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검본 바꿔야 돼요. 감사, 기쁨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물 한 잔만 줘도 조금만 해도 땡큐. 땡큐 소 마치. 얼마나 감사를 차서 우리나라는 열정이 죽어도 눈썹도 갔다 가네 그냥. 감사하면 자존심 상합니까?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 존심 상합니까? 먼저 말을 걸면 그게 내가 약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문화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본 바꿔라. 금본. 세계보험 하려고 그러던 너 정말 성경적 축구 받고 싶거든 금본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라고요?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 눈 속에 덜포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가는 자들아.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덜포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눈에 있는 덜포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사실 비교조차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허물은 뭐야? 우리 눈에 있는 덜포는 통나무를 말합니다. 통나무. 통나무처럼 우리 눈에 덜포는 엄청 커. 엄청 커. 이런 게 가려워져가지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톱밥의 티 같은 톱밥티, 상대가 이걸 뭐라고 비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자기 약점, 자기 단점 엄청 다 숨겨놓고 남의 드러난 것, 티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한다. 이걸 어불성들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예요? 부자상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 없이 우상순비하면 온갖 때만 짓다고 살아놓고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살면서 사단 종로로 시끈하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받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엄청난 감사. 이거를 이런 삶 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된 축복을 받았는데 거듭난 축복,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땅의 사람이야 하늘의 사람으로 모든 가치관을 땅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사는 차원이 다르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해주었는 거듭 맞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하늘에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듣잖아요 그것은 마땅한 증거예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친척 장례식에 가서 제가 우리 사친척들이잖아요 다 장로고 다 못해 신화이고 다 나하고 같이 다 자라시기 때문에 다 못해 신화이고 장로고 근사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영직인 말을 이렇게 하니까요 영직인 말을 하니까 눈이 똥 그래가지고 딱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 있는가 하면 조는 사람이 있어 저거는 구원 못 받은 상태구나 저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은구나 영직인 말을 못 알아도 졸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이렇게 지금 마스크 쓰고 교회 나온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원죄 자본죄 다 해결해 주시고 영문지가 해결해 주신 재창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창조 거듭나세요 이런 은혜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정지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에서 일어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게 복음이에요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정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옛 체질이구나 옛 털에 갇혀 있었구나 옛 습관에 갇혀 있었구나 옛 문화에 갇혀 있었구나 옛날에 구원받지 못할 때 그것이 내게 아시도 뿌리가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상대방의 허점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 허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점을 모여 기도점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이 부분을 기도하라고 기도로 보완해 주라고 나에게 보이가 하시구나 말도 하면 안 돼요 당신이 그 약점이 그 말 그 자체가 감정 살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상대방의 허점을 보완시켜 주는 자 이게 진짜 보험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입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면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정말 이런 복음을 깨달았다 하면 사람을 볼 때마다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내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 계산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저 영혼을 내가 이런 문제로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만났는데 저 사람 저 영혼 살려야지 하나님 위에서 보고 계실 사람이에요 언제나 내 손에 내 유익을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면 왔을 때 왜 저 사람을 만나겠지 왜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이 생겼지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말하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안 그러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영혼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보는 그게 예수님의 가슴이에요 여러분이 참 목회를 해보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 있어요 한 영혼이 떠났다 가슴 찢어져 또 그 중요한 중직자가 또 결단하다 뼈가 쓰려 뼈가 쓰려 그 목회를 안 하면 몰라요 개척하면서 목회 안 하면 절대 몰라요 뼈가 아픕니다 뼈가 그런데 막 뼈가 쓰려도 말은 안 하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부족해서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기도하지만 가슴이 사람이잖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정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 가슴이 확 아파요 막 미어져 미어져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관을 맡았는데 기관에 주의로 교사를 하는데 애들 7명인데 한 놈이 안 나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놈이 더 나왔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사 해봐야 알아 구역장 해봐야 알아요 그 목자의 작은 목자가 되어봐야 정말 큰 목자이신 예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심정이 뭐냐 영혼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분위기가 이런 생명을 살리는 성경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장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애굽한 형들과 처음 대면을 할 때 나오지요 그들 비판했습니까 아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죽이려 했는데 유다가 죽이지 말자 팔자 이거 팔려고 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근근히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노예 생활하면서 또 감옥 생활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형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판단했습니까 비판했습니까 정주했습니까 내가 같으면 왔구나 드디어 이놈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반 죽이는 거지 뭐 반 죽여놓고 다 살려주지 뭐 그거라도 해야 내가 속이 좀 풀리겠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엎드려 뻗쳐 이래서 앉아 뒹굴이 다섯 번 여섯 번 그래가지고 나야 나 요셉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었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대단하지요 벌벌 들고 있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죽었구나 이제 저놈을 죽이려고 우리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는데 우리를 죽이겠구나 근심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어요 대단하지요 이게 복음적 시각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동포 여러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괴이 괴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 이거는요 자기라고 하는 털을 깨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 자존심 내 열등의식 내 비교의식 내 상처 이거 치유 안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따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만행을 다 행하는 이 사울왕 사울 저거 따윗 저거 죽인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백성들이 자기보다 따윗을 더 좋아하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 후손들까지 다 왕이 되지 저거 죽여야 돼 따라다녀 따라다녀 그런데 따윗이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죽일 기회가 왔어요 딱 한 방이면 죽여 죽일까요 죽이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하나님 알아서 다루실 거야 절대주권자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은요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독하게 괴롭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따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해결하잖아요 당장 그 장 처리하잖아요 뭐든지 사건 문제에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아멘 이렇게 딱 되어있어요 이렇게 영적 수준이 서며져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요셉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통했어요 이 다네일이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통하면 안 죽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조합사사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금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라 오리여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구제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갚아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상의 얘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의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보금으로 창세기 3장의 나둥심의 애틀이 완전히 깨어버려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금의 세트로 바꾸어진다 내과 전문의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가 신경과민증에 대해서 수많은 임상실험을 한 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핑크박사가 조사한 사례에서 신경긴장으로 인해 문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 차이가 뭐냐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이래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서 비판하는 체질 그 결점만 보여 이런 사람은 신경쇄약 신경과민 정신적 문제 그런 것이 감정적 긴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예리하게 봐요 남들 못 보는 거 다 봐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거 막 꼬집어내 반면에 이런 신경긴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요 타인의 결점이나 약점 찾아내는데 별 관심이 없다 아직 없어요 이런저런 예민하게 예리하게 이런 관심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보금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고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죽고 남들 되게 똑똑해 보이죠 남들이 예리하게 약점을 찍어내는 사람들 문제점을 찍어내는 사람들은요 남들의 변성은 똑똑하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건 불행이에요 그 삶이 다 불행하다 자꾸 그것만 보여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하려 합니까 안 하지 진짜 많은 사람을 늘 좋아하지 보금은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비판하는 이런 남 약점 찍은 사람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잠원 11장 25절에 오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어요 자기가 남을 윤택하게 자기도 그렇게 되죠 주라 자꾸 대접하고 자꾸 줬더니 자꾸 하나의 윤택하게 남을 윤택하는 삶 그것이요 결국은 자기에게 다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상생의 삶을 사시 바랍니다 상생의 삶 이게 완전 보금체질이예요 완전 보금체질 되니까 뭐 천국이죠 이 하나님이 걸소를 통해 주시니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최상사라는 말은 잘 듣잖아요 최상사라는 말을 잘 듣기도 하지만 잘 듣지도 않잖아요 설교는 듣기엔 들었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누구 말은 안 잊어버리냐 사단 말은 잘 안 잊어버려요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 그것도 몰라 사단의 속삭임인지도 모르고 당합니다 여러분은요 사단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 성령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을 못해요 오늘부터 완전 보금체질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대지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요 앞에 내용과 아주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말씀과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를 줍니다 본문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대지앞에 던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원래 유대 사람들의 격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했었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거룩한 것, 복음, 개와 돼지는 원래 이방인들을 의미했지만은 본문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비판하고 빨란하는 바리스텐 세기관들 이 개, 돼지를 비유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공격한다 지금 바리스텐 세기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주어도 하나도 은혜 받겠다고 자기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저거 봐, 저거 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거 어떻게 성령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찔러 하나님 말씀만 해도 예수님 말씀하면 개도 시비를 걸어 비판만 해요 비판만 그리고 예수님의 개, 돼지를 비유해서 바리스텐 세기관들을 말한 거예요 공격한다 계속 예수님 공격하니까 비단 바리스텐 세기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험을 전가하다 보면 이렇게 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보험을 전해주는데 그거를 말이요 전혀 듣기는 그냥 비방해버려요 온갖 욕설을 다해 전도자에게 전도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조상기 막 집 두드리면서 막 전도하는데 막 구중물 쏟아버려 구중물 뒤집어고 전도 나갔다가 어느 사람도 요구도 먹고 나고 비방 막 온갖 욕설을 다하고 공격하지요 이 귀한 보험을 전개해 주는데 여러분이 보험을 전가하다가 이런 비방을 받을 때 전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 돼지,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물을 뜯거나 밟거나 글쎄요 보고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2부에 마치고 두 부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헌금을 식당을 조금만 더 하는데 영세업을 하니까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돈을 빌려주는 게 나왔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몽땅 건축금 들었어요 내가 보통 사람 만나줍니까?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남편이 보니까 딴 교회에서 한 20년 다녔대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지금 한 몇 년 됐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보험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다닐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을 말해주지도 않았고 예수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보험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영세에 식당하면서 이거 받아가 있어서 받친 게 아니에요 영자 받았다 보험이 너무 소중해서 그 소원이에요 나도 세계보험하는데 신 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백배로 천 배로 갚아주시라 확신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험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몰라 보험 듣기는 들어 지식으로 알아 하나도 체험 못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이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상세히 3장의 이 허감문화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분이 휩쓸려서 그야말로 영적인 사례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적 시간표에 맞춰서 풀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생명구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삶은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사는 이것이 내 사는 패턴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임하냐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 임하냐 이게 판단 근거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 살리는 것에 인생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형통해요 무슨 세상 살다보면 여러분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세상 사람 만나잖아요 세상이 사니까 만날 때 만날 때 장사를 하든 만나든 사업을 하든 만나든 직장 다니는 만나든 길을 가다 만나든 버스를 타고 만나든 만나든 옆에 앉잖아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생명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지 예수 생명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나오냐 생명 구원에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이 다 해보실게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생명 구원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이 세상 살도록 여러 환경 속에 여러 방향으로 살도록 살려줬어요 거기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을 2, 3, 7 나라 살리는 24 전두 제자라 그래요 이런 제자들 다 되시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 보급운동에 큰 핵을 끼었던 디엘 무디 목사님 원래 그분은 구두수순공이었어요 구두수순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부흥사라 당시 미국은 영적 암흑기가 들었었어요 그때 이 무디가 미국 52개질로 카악 돌면서 영적을 확 깨우는데 얼마나 무식했냐 설교를 하면 설교 문장이 맞질 않아요 앞뒤도 맞지 않고 문법도 안 맞고 엄청나게 틀린게 많아 설교 중에 그런데 이렇게 헛짐이 많았던 이 무디 목사님께 수많은 동력자들이 붙었어요 지금도 무디 신학교가 시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났어요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R.A. 토레이 박사도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명했던 가수입니다 데이비드 생키도 이 무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동력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분들의 말입니다 설교할 때 비록 문법은 틀려도 이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매우 존귀한 존재구나 내가 영적 부하이피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치우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회복 매우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그런 신분입니다 근실을 말해주고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사단은 이걸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모른단 말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사용 못하니까 부신자리에 밟힌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로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영계 모든 종로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참 복음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숨기는 이 기관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지역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복음 공동체 다 만들어서 여러분 때문에 피스메이커 복음 원리스 공동체 이루는 그런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적 관계 회복자로 멋지게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부터 복음적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사사 복음적 시각으로 사람과 사건과 문제를 보는 체질이 되게 도와 주옵사사 절대로 영적 분배를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며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